지난번보다 몸도 피우는 줄까? 진짜 어색히 빼고 진지한 포스면 한 번 보여줄게 진짜 어색히 빼고 진지한 포스면 한 번 보여줄게 진지한 포스면은 오늘 목표는 1등이 아니라 크로스맥만 이긴다 어디 또 좋니까? 레이너즐리티 등도 한 번 보시죠 한 번 해보죠 골 탁 넣으면 가면서 이거 한 번 해주세요 딱 딱 넣고 이렇게 저한테 지면 하는 겁니다 시작이 안 되요. 그래도 이정희 선수가 1초 더 빠른 것 같아요. 완벽 10초! 나이크! 나이크! 체력 중 12초 틸 하나 딱 놓고 그래도 관심이 없네 참 계란 참 조금만 왼쪽 1 2 3 왼쪽 1 2 3 정세진 1 2 3 저의 코치로 인해 여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. 아 뿌듯하네요.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? 이거 쓰면 땀을 흘리면 땀 한번 닦고. 화장실 가서. 한, 둘, 셋, 넷, 다섯. 지난번에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은 딱 하나 해보는 것 같아요. 진지하게. 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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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. 야 이 씨. 와 진짜 안 돼 안 돼. 와 진짜 안 돼 안 돼. 뭐해? 와! 와! 2 2 2 2 2 3 4 4 5 5 5 5 5 5 아 만족스러워요 5 3 5 5 5 5 5 7 7 8 만족스러워요 9 9 10 10 11 10 14 14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